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디자인 싱킹 접근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본질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영역에서 창출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고객의 필요에 근거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는 산출물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디자인 싱킹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공감하기에서 사용자의 필요와 경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후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 핵심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 이어서 아이디어 도출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간단한 무용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솔루션을 완성하는 테스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방법은 팀원들 간의 협업과 창의성을 촉진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이나 조직에게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쁨이의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에서 통찰력을 얻으며 혁신을 추구하려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디자인, 싱킹 접근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행동, 공통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감 단계를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이를 더 명확히 해나갑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비롯한 다양한 창의적 기법들을 사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때 제약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토 타이핑 단계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모형으로 실현해보며 잠재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솔루션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